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 요양병원 한방 제외과 전문의 신현태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밥상에서 염분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과도한 염분 섭취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문제는 실제 생활에서 실천을 하기가 어려웠었다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의외로 소금의 대체 조미료도 있고 입맛을 길들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식탁에서 사기시대는 양념통들을 없애십시오. 사실 저희 집에는 소금보다 설탕통을 우선 해봤는데요. 아예 설탕을 사지 않고 최소한의 조청으로 활용을 했었더니 나중에는 설탕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혀가 당분에 민감해져서 외식을 하더라도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격후감이 생겼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로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챙기는 비법은 감칠맛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짠맛과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칠맛인데요. 국물요리를 하실 때는 채소나 해물을 이용한 육수를 충분히 우려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꺼번에 만들어 얼려들고 쓰니까 편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간단한 티백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간을 맞추어야 할 경우에는 소금보다는 소량의 간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간장에도 소금 못지않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지만 간장에는 아미노산 성분이 많아서 소금보다 덜 사용하고도 적절한 딴맛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칠맛 말고 짠맛을 상승시키는 맛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신맛입니다. 요리를 하실 때 식초나 토마토 등을 활용하시면 소금의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짭짤한 맛에 노예가 된 우리 혀를 달래기 위해서 새콤 매콤 등의 자극적인 맛을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매콤도 괜찮냐고요.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 괜찮지만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죠. 고추장은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당분과 칼로리가 높으니까요. 그리고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매운맛을 활용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죠.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외식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염분을 조절할 수 없는 외식 상황에서는 몸으로 들어온 나트륨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우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을 하실 때 대부분의 음식들이 짜고 자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과도한 염분 섭취를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 드레싱이나 양념을 하지 않은 샐러드 반찬이 있다면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충분히 미리 드시는 것이였습니다. 칼륨이 풍부하게 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을 쉽게 몸에서 내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감자, 오이, 바나나 등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고기 회식을 하실 때도 채소를 미리 먼저 먹어서 배를 좀 채우시도록 하시고 고기를 드실 때도 소금이나 쌈장은 찍지 않고 고기 본인의 맛을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유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채소에 비해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우유에도 칼륨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 우유는 유지방과 칼로리가 높으니 기왕이면 우유보다는 채소가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리 외에 식탁에서도 염분 줄이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가능하면 먹기 직전에 식탁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하다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불 앞에서 소금 간을 할 때는 싱거워서 계속 간을 하셨는데 식탁에 가져오면 너무 짠 경우는 말이죠. 음식이 뜨거운 상태에서는 짠맛을 잘 못 느끼니까 간을 짜게 하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 식은 상태에서 식탁에서 간장이나 소량의 소금을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의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염분의 섭취를 줄이실 때 갑자기 싱겁게 드시면 곧바로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소금의 섭취량을 두 달에 한 5 내지 10% 정도 줄여가시는 게 바람직한데요. 평소 먹던 음식에서 염분 양을 이 정도로 줄이시면 맛의 변화를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줄여 나가시다 보면 금단 증상 없이 염분 섭취를 줄일 수가 있죠. 나트륨 중독은 술, 담배와 달리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금단 증상이 혹시라도 있더라도 초반에만 잠깐 나타날 뿐이니 과감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는 낮은 염도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짠맛에 거부감을 느끼죠. 중독되어 있는 뇌가 눈치채지 못하게 미세하게 줄여 나가시다 보면 결국에는 혀의 감각이 돌아오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염분 다이어트 꼭 실천해 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